몸도 맘도 건강해져 춤을 춰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춰요 그깟 나이 무슨 상관이에요 시흥에서 춤을 춰봐요 요렇게 시흥에서 응답합니다 응답하신 2023 2023년의 시흥이 궁금하신가요? 디제이 황 샛빙 디제이 디제이 황이 응답해드립니다 응답하신 2023 올해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어머니를 둔 시흥의 부료자입니다 부료? 웬 부료? 웬 부료냐고요? 제 어머니는 사교적인 데다 친구도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집에서 TV만 보시고 은둔형 외톨이처럼 사셨더라고요 저는 어머니와 따로 살면서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쓰다고요 이런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휴 자식들이 다 그렇지 뭐 아무리 자식들이 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혹시 사연장님 여기 와있니? 제발 들리세요 여기 있어요 아 깜짝이야 요즘은 어머니가 낮에는 누워만 계시니 하반신도 약해져가고 우울증세까지 오더라고요 그럴수록 신체 기능은 더 악화되고 몸이 아플수록 그만큼 우울증세도 더 심해지고 한마디로 악순환에 빠지게 된 거죠 아휴 사연 들으니 갑자기 울 엄마가 생각나네 바쁘다고 전화도 잘 못했는데 나도 그렇지 뭐 이런 어머니를 자식으로서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휴 진짜 사연장님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? 방법을 모른다면 알려드리는 게 인지상정 일단 아드님 어머니 손 꼭 붙들고 여기 한번 가보세요 어디? 어디? 혈압, 혈당검사, 체성분 측정 등의 기초의학검진부터 간호사, 영양사, 운동 지도사들이 해주는 건강상담의 운동폭아리까지 집과 가까운 동네에서 막 다 할 수 있다니까 그런 걸 어디서 막 다 해주는데? 어디서 해주고 있냐고 물으신다면 시흥행복건강센터에서 하고 있다고 알려드리는 게 인지상정 시흥행복건강센터? 거긴 정체가 뭐야? 건강검진을 해준다고 하니 병원인가 싶고 건강동아리가 있다니 헬스클럽인가 싶고 예부터 시흥엔 아홉 개의 행복건강센터가 있었으니 시흥주민 누구나 동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 등 질환체크도 미리미리 하고 전문가의 건강상담도 받을 수 있으니 알쏘! 행복, 텃발, 순환, 운동, 요가, 게이트볼, 댄스 등등등 이웃들과 건강동아리도 만들어 질병터파, 우울증터파, 생기회복도 되니 알쏘! 한마디로 건강한 몸으로 일상까지 행복해지는 우리 집 앞 건강관리센터라고나 할까? 근데 이거 다 하면 도로에서 떠나면 깨지겠는데? 으이그, 행복건강센터인데 돈 들면 안 되지 당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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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려지 뭐야? 왜 그래? 어디 아파? 시흥 주민의 건강을 위해 행복건강센터를 누구나 부류로 이용할 수 있게 한 시흥의 배려에 감동이 사정없이 가슴에 날아와 콕! 박혔어? 아유, 어쨌든 우리 사연자님도 어머니랑 같이 우리 동네 건강사랑방 행복건강센터에 가서 꼭 세계적으로 건강관리하고 행복하고 편안한 일상 보내셨으면 좋겠다 건강해져 신이 나면 춤을 춰요 시흥 주민 너도 나도 춤을 춰요 그깐 나이 무슨 상관이에요 시흥에서 춤을 춰봐요 이렇게 시흥에서 행복건강센터로 건강해 시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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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